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디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키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계좌의 빨갛게 분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클 이번 주 유망 섹터 특별히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3일 한국 시간이죠? 미국 테슬라가 빠뜨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구독자가 7000분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만 분이 되면 제가 VIP 클럽하고 똑같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 무료 추천드리면서 계좌 또 수익도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일단 시장 전략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어요. 나스아 같은 경우는 저는 잘하면 양성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일어난 대로 소폭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장종 한 2% 가까이 또 이렇게 크게 하락도 했는데 결국은 나스아가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변국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워스트 컨디션을 보게 되면 하락이, 반등피, 하락 C파동이 올 수도 있어요. 응? 하락 C파동? 그러나 일단 과거의 예를 보면 지수로 봤을 때 고점들이 10% 빠지면 나스아가 거의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경우의 수보다는 저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여기서 1, 2, 3, 3중 바닥이죠. 3중 바닥. 그러면서 저점을 살짝 살짝 낮춰가요. 이게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이런 저점을 낮추는 3중 바닥이 되면 이때부터 상당히 더 있을 터닝 포인트로 하면 외바닥은 가바닥이에요. 또 쌍바닥도 짐바닥이에요. 다중바닥은 더 강한 짐바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겨우로 올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뭐 어차피 병국이니까 지켜봐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범을 보아도 삶도거든요. 음봉 세계에서 만족하면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스아에서 많이 내린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대형 ITS,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게 시가총이 큰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내렸죠. 또 아마존도 이렇게 내렸고 그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과연 성장주의의 어떤 종원을 의미했느냐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도 했던 아직까지는 이익역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은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조정이거든요.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는 비교적 괜찮아요. 그래서 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우도 그닥 크게 정보집에서 누르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크게 무료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삼용바닥이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시 파동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장 흐름에서 역시 섹터별 흐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섹터 있죠.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를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것. 이건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제가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를 이렇게 딱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여기서 터링포니터가 나오고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없게 지지 않아오는데 긴 밑구리를 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물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일단 2차전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그런 쪽이 이제 좀 많이 조정은 보였지만 뭐 소포트웨어나 하드웨어져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테슬라는 4.42% 올랐어요. 물론 또 이제 니코, 전기차 이것도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것은 이제 지금 대신 HTS가 그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이거 그때 액불을 했잖아요. 그래서 액불했을 때 보게 되면 거의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에서 크게 내리지도 않았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상승했다는 것 전기차 세터가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일단 지난번에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러면서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 어떻게 3억불로 만족했어요.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낮게 출발할 수 있겠죠. 저는 제발 낮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밑고리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이 밑고리를 커버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30분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고리를 길게 늘어뜨린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외바닥에서 올랐잖아요. 그러면 또 3중 고점이죠. 그러면 쌍바닥 또는 3중 바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낮게 출발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다중바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분차트도 1, 2, 3를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저는 낮게 출발하면 오히려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다트 역시 마찬가지죠. 이 음선은 그러니까 음선 두 개보다 이게 상음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밑고리가 길게 다렸잖아요. 이것도 한번 분차트를 보실까요. 아이쿠 30분 차트인데요. 이미 이것도 하락 추세선 주출선을 돌파해놨어요. 이게 주출선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러면은 살짝 누를 수 있겠죠. 외바닥이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회원 차트를 그어봐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낮게 출발하면 또 여기서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과열이고 그러니까 낮게 출발하면 오히려 일간 차트로 보면은 바로 밑고리. 이게 이제 밴드 기준선을 지수를 보게 되면 대략 883포인트 내외가 되는데 차트는 뭐 어렵겠죠. 그러나 이 내외에서 반개이 나오면 차트 모양이 좋아져요.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나스악 생명과학 추세선을 보셨지만 역시 제약업종이 그 중심에 있다. 제약업종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섹터는 저는 바이오. 변화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또 디지털 뉴딜 그리고 자꾸 자꾸 발표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발표할 때 시장의 충격 효과가 큰 거고 그게 상승 효과죠.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 울고먹으면서 뭐 어느 때에서 디지털 뉴딜 금요일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처음 초기 충격보다는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정책주도 괜찮지만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롱톱으로 제4차 산업혁명주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건 특히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도 어떤 말씀이신 심풍제학 같은 것도 저는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내용이 있겠지만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올려붙이는 종목 같고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저는 보여야 될 게 물론 심풍제학을 황백게 잡아서 완전 대박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황백게 잡아놓고 좀 부담이 돼서 못했는데 어떤 사안가 멋있게 뽑고 우리는 이 종목 가지고 더블 트리플을 시컥 먹은 종목이니까요.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바이오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제 말씀은 신약계가 내용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탄탄한 파이프론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캐시카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하고 오늘 이것은 제가 우리 VIP 클럽에서 말씀드릴 거고 특별히 지금 2차전지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2차전지를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빅 이벤트가 글로벌에서 바로 테슬라 바트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발표를 할 것이냐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저는 그때도 말씀을 묻지 않아요? 지금 테슬라에서 결국은 아직 발표하는 것은 양산 단계가 아니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학 개발도 그렇고 다 연구 임상 일상 이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임상 일상 이상 이상 좀 틀리죠. 이미 어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성능이 나오고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신학 개발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 신학 개발 해서 바로 공장에서 매스 프로덕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전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뚜따따따 배터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차도 여러분들 보면 엔진이 바로 배터리고 엔진 성능이 그 다음에 셰쉬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여러 프레임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핵심 엔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실시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바로 생산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재화라고 그래서 턴키베이스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요호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테슬라가 새로 개발한 것 내재화는 좀 어렵다고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분업화예요. 분업화 그래서 테슬라가 개발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각 셸 업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 자꾸자꾸 분업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밭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컨셉을 잡는 거예요. 컨셉 내재화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셉을 잡는데 크게 지금 접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밭들을 만들 때 우리가 여러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에서 주로 NCM 해가지고 니켈 N이 니케이고 그 다음에 C가 코발트 M이 망관이에요. 또 M 대신 알미뉴을 쓰는 것도 있죠. NCA 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우리가 성분을 달려 하는 게 중국에서 CA 틀에서 만드는 게 뉴튬 인산 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걸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어디에 제가 직접 보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저비용 할 수 있는 거 저비용 그 다음에 고밀트를 통해서 고휴요라 고휴요라는 그게 뭐냐면 주행기를 장시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셰시아트는 이걸 어떻게 메커니즘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셰일로 간다면 셰일 업체들로서 이미 이런 게 비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테슬라가요. 이미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벤더들 그러니까 이런 소재라든가 이런 공고 업체하고 이미 어떻게 지금 협상? 물밑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 조달 협상에 돌입했고 그 다음에 또 BMW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한 배터리를 저는 중국 CATL이 상당히 위협 요소라고 보는데 공장에서 셰일을 생산하는 이후에 BMW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국 CATL의 공장에서 셰일을 생산하는 이후에 직접 또 다시 패키징해요. 가져와서 그래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중국 공장을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거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이따바스 국내에서 아마존 아마존도 계속 보면 여러분들은 로봇 같은 거에서 물류 사령하고 있잖아요. 로봇 배터리 그런 공급 계약 소실득도 있고 또 삼성 SDI는 헝가리 인증 그런 증설 또 이렇게 헝가리 라인 그런 증설 사실 헝가리 쪽에서는 두산솔루스가 거기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합종 연행 또는 경쟁관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30% 빠졌습니다만 이게 저한테 가장 지금 보았을 때 뉴스 나온 것은 위협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CLTL이에요. CLTL하고 이거 테슬라하고 합격해서 아껴 여러분 BMW가 CLTL로 셀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 CLTL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M 또는 LFP 이거 전혀 새로운 게 160만 킬로를 다니는 160만 킬로 이것은 160만 킬로는 배터리 자체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셰시하고 프레임이죠. 프레임하고 통합해서 배터리는 새로운 기술로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이런 것을 발표라면 아까 BMW 했잖아요. 중국 쪽으로 기울이면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고 과연 테슬라에서 이거 뭐 자기가 앨런 머스크가 인세인이라고 미친 우리말로 미친 거니까 비정상적으로 획기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참 우리가 긴장도 되고 또는 기회도 될 텐데 전국적으로는 기회는 아닐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을 발표하느라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 저는 1번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왔고 이쪽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불리하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도 모르고 어차피 테슬라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떻느냐 이제 LG화학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이격조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는 일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LG화학 왜냐하면 주가는요 어떤 이슈가 있다가 항상 선행해서 반영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인지어 검증이라고 그래요. 참 주식하다 보면 차트가 먼저냐 아니면 재료가 먼저냐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우리가 늘 번민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료를 먼저 선반영하는 게 귀신처럼 반영하는 게 차트거든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어쨌든 LG화학이 어쨌든 분사 문적분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지배구조 강화 그래서 LG화학이 100%는 아니지만 유정당 7,80% 지배하는 그런 걸로 나오던데 그걸 갖는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강화 그러면 LG가 모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지주회사니까 그래서 국왕목 친정치조를 구출하고 두 번째는 자금주달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또 IPO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 자금주달하고 그런 걸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주가는 선 반영됐죠. 그런데 이 종목까지 제가 늘어봤으면 드리자면 이때 환호성을 날리면서 물론 그러니까 이 분사 어떤 것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주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그런 CEO 워너들이라든가 경영진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공모를 하고 그래야 또 자금주달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래서 몰래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또 매수했는데 이것도 보면 어느 정도 내일 또 낮게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60에서만 지키면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서만 뿔랑 소액주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저는 그닥 중요시 생각 안 해요. 그다음에 삼성 SDI로 제가 다 진단해 드렸는데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이미 차트가 어떻게 되어있죠. 여기서 삼정바닥하고 얘는 먼저 플러스로 하면서 윗발을 틀고 있죠. 이게 하락 주설인데 이걸 뚫고 있죠. 차트들이 다 말해줘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경우의 수를 둔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삼성 SDI 상가리 라인 증설 지난번에 제가 두산솔루스를 할 때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인수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겠죠. 일단은 다른 투자조합에서 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게 다 소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중바닥치고 괜찮은 모습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따블렀던 L9 프로그램이에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61선에서 먼저 LG화학보도 먼저 61선까지 조정받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길게 보면 상승 깃발형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따블렀던 용보인데 이때 한 몇 개 잡아서 그다음에 상승 깃발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빠뜨되기 전에 많이 이거 저기 여기에서 조정을 준다라면 너는 2차전지에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9 프로그램도 역시 양극재에서 타피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5조하고 10조하고 도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2차전지는. 따라서 2차전지를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양극재에서는 L9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좋고요. LG화가 우리가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주력한 것은 아까 봤을 때 19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가지 쪽에서 가는 것들 천보가 천보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천보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전해질 전해액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천보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동화기업 동화기업은 제가 여러분들 동화마로 있잖아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하고 전혀 새로운 것 이게 다른 회사 인수해서 결국 여기까지 지출한 거 아닌가요? 이런 종목들이 고쯤에서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리고 역시 추석에 살아있거든요. 이런 천바제 쪽. 그 다음에 또 나노신수제 같은 경우 우리 공약에서 이미 나노신수제 지난 금위나 공약에서 역전 대망처에서 또 지금 수익권에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어쨌든 일본하고 관계가 되면 솔브레인 같은 것도 천바제 쪽인데 이런 것도 한 번 솔브레인도 바닥에서 서술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또 천바제 쪽에서 우리가 볼 때 대주전자재료 제가 1,2,2,3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참가제 상당히 세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삼성 SDI 공동 한솔 케미칼 다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차트들이 이건 조금 약하게 미래적이죠. 역시 천바제 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소재 쪽 이런 쪽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몇 점을 드렸는데 그것들 꾸준히 관심을 놓고 보시는 전략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른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까지 말씀드리려면 여러분들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또 어떤 의사결정이 상당히 범위도 생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가 2차전지를 테슬라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우리가 제가 집중 분석해드렸으니까 어떻게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수익 내는 얘기 한번 잠깐만 하고 오늘은 그냥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에코프리엠 같은 건 130% 이제 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제가 바이오에서 역시 실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캐시카우으로 연결되는 거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셀트리온 막 그런 걸 좋아하고 환호할 때 우리는 조금 이제 색다르게 알테오젠 SC 제형 유사의 미래성을 알고 라이센스 아웃 1주 6천억 때부터 우리가 공략해서 672%입니다. 3월달부터 8월달까지니까 이거 6시 26일 아니죠. 그때는 제가 이제 한 400% 했을 테고 어쨌든 이것이 내가 1억 투자했으면 한 7억 7천 됐네요. 그 다음에 웨드팩트도 이것도 그때 4월달 이건 완전 바닥이었고 4월달 황믹게 잡아주는 맥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였죠 바로 그 기업 내용 이것도 백두서티브의 그런 가치를 알고 공략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아까 심풍기학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저희 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자는 거예요. 내용 있는 종목이 셔측과 성장성 즉 펀더멘틀이 뛰어난 종목을 저점에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매면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는데 글쎄 어떻게 매면하시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더 수익 잘하시면 저도 배울 점이 있을 거고요. 허리 됐던 이게 다 황믹게 해서 내고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고요. 물론 최근 창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서 우리 있는 포트 중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다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목들은 대부분 펀더멘틀이 뛰어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80-90% 조금 기다리면 거의 수익 주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다 공개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은 이렇게 알찬 수익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나노미디스 에스티팜 같은 명의도 제가 간다 바이오에서 원료 의약품에서 대정화금하고 에스티팜을 우리가 집중했는데 대정화금은 집중 못했죠. 금년에 그때는 제가 15,000원 때 했는데 이것도 3배 이상 수익을 낳고 에스티팜도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도 역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광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에스티팜이거든요. 황미께는 음성났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신풍인 줄 알았기 말씀드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카마 차트를 보시면서 야 이거 주인공이 되셔서 보세요. 근데 저는 모닝브리핑을 통해서 이때 분명히 예고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황미께 잡은 진짜 기가 막힌 맥점이었는데 10일 동안에 100% 이상 111%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황미께 잡은 맥점이었어요. 황미께는 음성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공략을 못했답니다. 왜 못했는지 아세요? 주말장이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자꾸 감소돼서 부담돼서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황미께 잡으면 역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사실 황미께 처음 잡은 여기였어요. 근데 끝까지 폴랍을 못했지. 예를 들어서 알테우젠이나 메드프트 폴랍을 못해서 제가 여기서 참 이만큼 잡아서 이만큼 올랐다고 이러면 낙관절에서 저는 이렇게 피하라기에는 좀 어렵고 거의 됐던 이때도 그냥 계속했으면 되는데 이때도 한 200% 이때도 또 한 번 100% 이렇게 나고 있다. 그러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매매일지를 보게 되면 가감없이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황미께 황미 잡아서 10일 동안 200% 또 엊그제 19만 8천 원까지 이거 조금 가지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이게 또 더블 이상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좋은 정보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황미께는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2억을 만들어놓은 그런 막강한 툴입니다. 저한테는 효자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던 분들도 이 황미께 함께한다면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모든 전문가라든가 그건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안 좋은 곳은 자꾸자꾸 숨기고 싶고 좋은 것만 피하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손실난 것도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VIP 과장님들 계좌입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850만 원 수익 났다고 인증샷을 올려주시네요. 다시 3개자입니다. 나오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도 나시고 또 이게 또 매드팩트 저점에서 8.8% 수익 났다고 올려주시고 또 2,200만 원 수익 났다고 올려주시니까 이분이 2,200만 원 다음이죠. 2,600만 원 수익 났다고 올려주시니까 선장님 저도 수익 났어요. 우리 라비님 이분은 피사로님이시고 가끔 유튜브에 글 많이 올려주시죠. 수익 안 내면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저거 6년 동안 함께 하시는 우리 라비님이 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선장님 저도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시네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좌도 우리 추석 전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훨씬 훨씬 나면 뭐 다 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제가 황맥기에서 또 멋진 종목을 발굴해놨거든요.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계절도 빵빵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다 이제 관심 센터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특히 2차전지 진단 센터도 드렸으니까 좀 도움을 드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이 어떠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는 영상에 무려 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00분에 육박하고 있어요. 300분만 더 하면 이 방은 일단은 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렇게 봐서 이런 계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머니투데이 MTNW 거기에서 1위 전문가인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 PC버전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좋은정보 선장과 함께 VIP 멤버십이 되면서 아까 이런 계좌 수익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PC에서 안 되고 안 될 수 있는 분들은 010-9517-6345 내일 오전 8시 시작까지 월요일 6시 시작까지 이로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운영자가 전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월요일 날 8시 이후부터는 02-2077-6200-1600-508 이후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또 확 믿겨 찍어준 멋진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계좌 빵빵 해주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